쪼뜰까고 앉아있는거네 이씨 쟤 그렇게 처맣고도 정신 못찾으네 티링 입지말랬지 티링 입지말랬지 배커미야? 배커미야? 지구야 안 나아가도 나이스! 아이씨 사명아 사명아 우민이 형 우민이 형 우민이 형 아이씨 욕같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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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민이 형 아아 아이씨 으 야아 캬 미진이 어디 있어 야, 저로 나가. 너 뭐하는 새끼야. 나가라는데 이 시발 새끼들이. 설명해봐. 뭘? 도완이 일. 이미 지나간 일 얘기하고 싶지 않아. 나 지금 나한테 기회 주고 있는 거야. 그것도 도완이 얼굴 봐서. 나도 여자야. 도완 오빠 맨날 약에 취해서 때리고 의심하고. 오빠도 그 인간 상태 봤으면 알 거 아니야. 그게 딴 놈하고 붙으면 은유냐? 응? 나도 힘들었어. 오빠. 나 노력 안 해 본 거 아니야. 나도 할 만큼 했어. 닥쳐. 도완이가 포기하기 전까진 넌 도완이 못 떠나. 알겠어? 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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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새끼들아 일어나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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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친 새끼, 그 독사는 거둬.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 어디서 그런 눈으로. 아저씨뇨. 갈라 섰어. 나 혼자야 이제. 남자라는 것들 다. 여전하시네. 우리 엄마. 이제 남들 눈도 생각 좀 하지. 싹수없는 놈. 어디서 훈계를. 일. 별 없어. 내가 왜 너하고 살아. 굳이 요도 하고 싶으면은. 딴 거 필요 없고. 이 애미 새 출발하도록 돈이나 넉넉히 내놓고 가. 아. 왜. 또 살림 차리시게. 왜. 아까 그 양반 행색이 그렇게 쥐접시러 보이더냐. 아무리 그래도 네 애비에 비할까. 그 입으로 아버지 얘기하지 마. 그래도 나는. 새끼 까질로는 책임지겠다고 술집까지 차리고 났은 년이야. 세상 천재의 마누라를 술집에 처박아놓고. 그렇게 태어난 작자. 네 애비 말고 또 있으면. 대박 이놈아. 내가 생각이 안기랄. 아유. 씨바. 아버지 얘기지 말라고. 진짜 씨바. 다 때려 없기 전에. 어퍼 이 새끼야 어퍼. 난생 처음. 좋은 남자 만나서. 사람같이 살고 있을 때. 니놈 길거리 헤매고 다니는 거 불쌍해서. 그 호사 다 마다하고. 그 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간 애미한테 이렇게. 할 스토리야 이놈아. 남편 자식 다 버리고. 놈피씨 하나 차고. 야반도주한 사람한테. 이 정도 말이면 양호한 거 아니야. 그래 이 드러운 종자놈아. 패 이놈아. 나. 그 드러운 네 애비. 도박질. 지집질에. 신물이 나서. 지집쳐 나왔다. 다. 다.